1. 샬롯 브런테가 만들어낸 제인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반짝거리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노벨라가 인사드립니다. 어제 2022년 10월 19일은 샬롯 브런테가 커러벨이라는 필명으로 제인에어를 발표한 지 17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인에어의 찐팬으로서 의미 있는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어서 함께 기뻐해 주실 노벨라의 독자님들께도 알려드립니다. 인트로 초안을 준비해 두었었는데요. 제인에어 3편에 이지피 강변연가님이 제가 준비한 것과 거의 똑같은 문구를 댓글로 올려주셨어요. 깜짝 놀랐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앞에 읽어드렸습니다. 175년 동안 지구상의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힘과 위안이 되었을 제인에어. 앞으로 25년 후 출판 200주년이 될 때까지 노벨라의 채널에 언제라도 찾아와서 즐겁게 들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842페이지에 달하는 제인에어의 원본, 즉 샬롯이 직접 손으로 쓴 원고죠. 그 시대에는 잉크와 펜으로 원고를 썼으니까요. 그 원본은 현재 영국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샬롯의 제인에어 필사본입니다. 현대의 영어로 출판된 제인에어는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550쪽 내외이고요. 한국어로 번역된 제인에어는 1, 2권 합해서 약 900쪽. 소설의 길이로 가늠하려면 한국어 번역본 오만과 편견이 대략 560쪽 정도고요. 폭풍의 언덕은 580쪽 내외입니다. 학교에 가게 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제인이에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 없이 10살이 된 아이. 눈칫밥, 천덕꾸러기. 요즘엔 이런 단어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제인이의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이 두 단어에 다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동학대까지. 지금 세상에선 뉴스에 나올 만한 이야기죠. 약사 로이드 씨를 통해 학교에 갈 기회를 얻게 되기까지는 외숙모의 집이라는 아주 작은, 그러나 그게 전부인 세상에서 제인이가 가이 포커스처럼 온몸으로 한거를 해서 얻어낸 기회. 외숙모의 집 게이츠 헤드를 떠나 학교라는 곳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 낭독 후에 샬롯 브런테의 스탠자 4, 5연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끝까지 시청, 청취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면 더 잘하는 노벨라 아시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로이드 씨와의 대화, 그리고 앞서 말한 배 씨와 에버트가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나는 빨리 건강해지기를 원할 만큼 충분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가 곧 찾아오리라. 나는 말없이 그것을 바라며 기다렸다. 하지만 변화는 지연되면서 몇 날, 몇 주가 지나갔다. 나는 평소의 건강을 되찾았지만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떤 암시도 주어지지 않았다. 리드 부인은 가끔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긴 했지만 좀처럼 내게 말을 거는 경우는 없었다. 내가 아팠던 이후 그녀는 나와 그녀의 아이들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한 선을 그어놓았다. 나는 작은 골방에서 혼자 자야 했고 혼자 식사를 해야 했고 사촌들이 온종일 응접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반면 나는 하루 종일 육아실에서 지내야 했다. 한편 그녀가 나를 학교로 보내려는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힌트조차 비치지 않았다. 그렇기는 해도 나를 향한 그녀의 시선에 극복할 수 없을 만큼 뿌리 깊게 내린 혐오가 그 어느 때보다 가득한 것을 보면 그녀가 한 지붕 아래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오래 견디지는 못할 거라는 본능적인 확신이 들었다. 일라이자와 조지아나는 정말 하라는 대로 내게 최소한 적게 말을 했고 조는 나를 볼 때마다 혀로 뺨을 밀어 불룩하게 만들어 경멸하듯 조롱했다. 한 번은 그가 나를 때리려고 시도했지만 깊은 분노와 지난번 일을 되살아나게 하는 필사적인 저항의 심경이 되살아나 나는 그에게 덤비려고 했다. 그러자 그는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내게 저주의 말을 퍼붓고 내가 자기 코를 뭉겨버렸었다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사실 지난번에 그의 코를 향해 내 주먹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격을 가했었다. 나의 주먹질 때문인지 그를 보는 나의 표정 때문인지 기가 꺾인 그를 보자 그 여세를 몰아 녀석을 끝까지 쫓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기 엄마에게 가있었다. 나는 그가 우는 소리로 저 못돼 먹은 제이네어가 자기에게 미친 고양이처럼 달겨들었다고 고자질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를 거칠게 저지하는 소리 나한테 제인 얘기는 꺼내지도 말거라 존 엄마가 그의 곁에는 가지도 말라고 했지 관심 줄 가치도 없는 애라고 너도 내 누이들도 그 애랑 어울리지 말거라. 그 말을 듣고 계단 난간에 기대 서있던 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소리쳤다. 나와 어울리지 못할 애들은 걔네들이에요. 리드 부인은 뚱뚱한 편이었지만 나의 괴상하고 대담한 발언을 듣자 손살같이 계단을 올라와서 나를 회오리바람처럼 육아실로 끌어다 놓았다. 그녀는 나를 내 침대 모서리에 눌러앉히더니 그날 내내 그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말 한마디 할 생각도 감히 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다. 리드 외삼촌이 살아계시다면 외숙모한테 뭐라고 하셨을 것 같나요? 이 질문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튀어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마치 내 의지의 동의 없이 내 혀가 말을 해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뭐라고? 리드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평소 냉정하고 침착하던 그녀의 회색 눈이 두려움을 띈 듯 당혹해 보였다. 그녀는 내 팔에서 손을 떼고 마치 내가 어린아이인지 악마인지 모르겠다는 듯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우리 외삼촌은 하늘에 계시니까 외숙모가 하는 생각, 행동 전부 다 볼 수 있다고요. 아빠와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외숙모가 나를 하루 종일 어떻게 가두어두는지 그리고 내가 죽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다 알아요. 리드 부인은 곧 정신을 가다듬더니 나를 잡아 호되게 흔들고 양쪽 뺨을 때린 뒤 말 한마디 없이 나가버렸다. 잠시 후 나는 장장 한 시간에 걸친 배씨의 훈계를 들어야 했다. 그녀에 의하면 나는 이 집의 아이들 중에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심술 굳고 못돼 먹은 아이였다. 나는 배씨의 말에 반 정도는 수긍했다. 내 가슴 속에서 정말 나쁜 생각들이 들끓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11월, 12월 그리고 1월도 반이 지났다. 게이츠 헤드에서는 예년과 다름없이 축제 분위기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했다. 선물이 교환되고 만찬과 파티가 열렸다. 물론 당연히 나는 모든 즐거움에서 제외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즐거움이란 일라이자와 조지아나가 매일 옷을 차려입는 것을 보거나 두 자매가 얇은 모슬린 드레스에 진분홍 장식 띠를 하고 공들여 머리를 단장한 채로 응접실에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없다. 이후에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피아노와 하프 연주 소리 집사와 시종들이 오가는 소리 다과가 제공되면서 접시와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응접실 문이 여닫힐 때 끊겨 들려오는 웅성거림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다 지겨워지면 계단 머리에서 물러나 고독하고 조용한 육아실로 돌아왔다. 비록 조금 서글프기는 했지만 비참한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진실을 말하자면 거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무리에 끼고 싶은 생각은 정말 없었다. 신사 숙녀들이 가득한 방에서 험악한 리드 부인의 눈총알에 저녁 시간을 보내느니 배 씨가 친절하게 함께 있어주는 것이 나에게는 특혜로 여겨졌다. 하지만 배 씨는 꼬마 숙녀들이 옷을 갈아입히자마자 촛불을 가지고 한창 들떠있는 부엌이나 하녀들이 방으로 가버리곤 했다. 그러면 나는 내 인형을 무릎에 올려놓고 벽난로 불이 사그라들 때까지 앉아있었다. 가끔씩 나보다 못한 것이 그 컴컴한 방에 나타나지 않나 둘러보기도 했고 석탄이 불길을 잃어 죽어가는 빨간색이 될 때면 최선을 다해 매듭과 끈을 당겨 옷을 벗은 다음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은신처를 찾아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언제나 나는 침대에 내 인형을 가져갔다. 인간은 뭔가를 사랑해야 하는데 애정을 베풀 가치 있는 대상이 결핍된 상황에서 나는 작은 허수아비같이 새기바랜 초라한 인형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즐거움을 꾸며냈다. 살아있고 감정도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작은 장난감에 어리석을 정도로 애정을 쏟았던 터무니없는 진지함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혹스럽다. 나는 내 잠옷으로 인형을 안지 않고는 잘 수가 없었고 인형이 그곳에서 편안하고 따뜻할 때 나도 어느 정도 행복해지면서 인형도 마찬가지로 행복하다고 믿었다. 손님들이 떠나기를 기다리고 배씨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귀기울여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은 더디게 흐르는 것 같았다. 배씨는 파티 중간에 가끔 골무나 가위를 찾으러 올라오기도 했고 어떤 때는 저녁으로 빵이나 치즈케이크를 가져다주기 위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면 내가 먹는 동안 침대에 앉아있다가 내가 다 먹으면 담요를 둘러주면서 입맞춤을 두 번 한 다음 잘자요 제인 아가씨 라고 말해주었다. 이렇게 다정할 때의 배씨는 내게 세상에서 최고 가장 예쁘고 가장 친절한 사람 같았다. 나는 그녀가 항상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하기를 몹시도 원했다. 또 나에게 절대 강요하거나 야단치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기를 정말 바랬다. 사실은 너무 자주 그랬으니까. 배씨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여자인 것 같았다. 무슨 일이든 척척 잘해내고 이야기 솜씨도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 육아실에서 그녀가 들려준 옛날 이야기들에 대한 감동을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의 얼굴과 모습에 대한 내 기억이 맞는다면 그녀는 예쁘기도 했다. 나는 그녀를 젊고 날씬하며 검은 머리에 짙은 눈, 매우 잘생긴 이목구비에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였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그녀는 변덕스럽고 급한 성격이었다. 또한 원칙이나 공정함에 대해 무감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게이츠헤드 저택 사람들 중에 그녀가 제일 좋았다. 1월 15일 아침 9시경 이었다. 배씨는 아침을 먹으러 내려갔고 내 외사촌들은 아직 그들의 엄마가 부르지 않았었다. 일라이자는 그녀의 닭들에게 모의를 주러가려고 보냈을 쓰고 따뜻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닭을 돌보는 것은 그녀가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그보다 더 좋아하는 일은 하인들에게 달걀을 팔아서 번 돈을 모아두는 일이었다. 그녀는 장사의 소질이 있었으며 두드러질 정도로 절약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달걀과 닭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정원사에게 화초뿌리나 씨, 꺼꼬지용 식물들을 팔기 위해 흥정도 잘했다. 그 정원사는 그녀의 화단에서 그녀가 팔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사주라는 리드 부인의 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일라이자는 이윤이 좋다면 머리카락도 잘라서 팔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그렇게 모은 돈을 처음에는 천이나 머리에 컬을 넣을 때 쓰고 난 종이로 싸서 여기저기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숨겨두었다. 하지만 하녀가 몇 군데에서 그것들을 발견하자 일라이자는 그 소중한 보물을 어느 날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엄마에게 맡기고 50에서 60%의 고리이자를 받기로 동의했다. 그러고는 4분기마다 계산해서 이자를 받아내고 정확한지 불안해하면서 작은 수첩에 기록해 두었다. 조지아나는 높은 의자에 앉아서 거울에 머리를 비춰보면서 다락의 서랍에서 찾은 조화와 물들인 깃털을 자기 머리의 컬에 꼽고 있었다. 나는 내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자신이 돌아오기 전에 정리를 끝내라는 배씨의 명령이 있었다. 이즈은 배씨는 나를 말하자면 육아실 담당 하녀 보조로 방정리나 의자에 먼지 터는 일 등을 시켰다. 침대보를 펼치고 잠옷을 개워놓고 나는 창가 자리에 흩어져 있는 그림책들과 인형의 집 가구들을 정리하려고 다가갔다. 그때 돌연 조지아나의 명령이 나를 멈추게 했다. 자기의 장난감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작은 의자들 거울 요정이 그려진 접시와 컵들은 그녀의 것이었다. 나는 달리 할 일이 없어 성에 낀 유리창에 입김을 불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투명해진 부분으로 서리가 내려 적막하고 굳어있는 마당을 보려던 것이었다. 이 창에서는 문지기의 오두막과 마찻길이 보였다. 내가 방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유리에 낀 은백색 성회를 녹인 다음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때마침 정문이 활짝 열리고 마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나는 길을 따라 올라오는 마차를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게이츠에 뒤에 마차가 자주 오긴 했지만 나의 관심을 끌만한 방문객을 태우고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마차는 저택 앞에 멈췄고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손님이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기에 나의 관심은 좀 더 생동감 있는 작고 배고픈 울새에게 옮겨졌다. 새는 벽에 난 유리문에 박아놓은 잎이 다 떨어진 벗나무 가지에 앉아 쨍쨍거리고 있었다. 내가 먹다 남긴 빵과 우유가 테이블에 있었다. 나는 빵 한 조각을 잘게 부숴 창턱에 올려놓아 주려고 창틀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배씨가 계단을 뛰어올라와 방으로 들어왔다. 제인 양 앞치마 벗어요. 거기서 뭘 하는 거죠? 아침에 얼굴과 손을 씻었어요? 나는 대답하기 전에 한 번 더 창틀을 잡아당겼다. 빵 부스러기를 새에게 확실히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창틀이 열렸다. 나는 빵 부스러기를 돌로 된 창턱과 벗나무 가지 위 여기저기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창문을 닫으며 대답했다. 아니 배씨 이제 겨우 먼지 터는 거 끝냈어. 정말 골칫거리에 주의산만한 아이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새빨개져 갖고는. 뭔가 못된 장난 한 것 같은데요. 창문은 왜 열었어요? 대답하는 곤란함은 피할 수 있었다. 배씨는 너무 서둘러대서 내 설명을 들을 새가 없어 보였다. 그녀는 나를 세면대로 끌고 가더니 비누와 물 그리고 거친 수건으로 무자비하지만 행복하게 짧은 세수를 시켜주었다. 그리고 뻣뻣한 빗으로 머리를 빗기고 앞치마를 벗겼다. 그런 다음 서둘러 나를 계단 앞으로 데리고 가더니 아침 식사를 하는 식당에서 나를 찾으니 곧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했다. 누가 부르는지 물어봐야 했는데 리드부인이 거기 있는지 물었어야 했는데 배씨는 벌써 육아실로 돌아가 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천천히 내려갔다. 거의 3개월 동안 리드부인 앞에 불려간 적이 정말 오래도록 육아실에만 있었기에 아침식사 식당 큰 식당 응접실은 나에게 들어서기 겁나는 무시무시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이제 나는 아무도 없는 복도에 서 있다. 내 앞에는 식당의 문이 있다. 나는 떨리고 겁이 나서 멈춰서고 말았다. 내가 받았던 부당한 징벌로 생긴 공포심이 그 시절 나를 너무나 비참한 꼬마 겁쟁이로 만들어버렸다. 육아실로 돌아가기도 무섭고 식당으로 전진하기도 두려웠다. 10분 동안 떨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식당의 벨이 요란하게 울려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 들어가야만 해. 도대체 누가 날 보려는 걸까. 뻑뻑한 문손잡이를 양손으로 돌리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1, 2초 정도 손잡이는 잘 열리지 않았다. 이 방에서 리드 부인 말고 누굴 만나게 될까? 남자? 아니면 여자? 손잡이가 돌아가고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굽혀 인사하고 고개를 들었다. 시커먼 기둥.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보였다. 첫인상은 곧고 좁고 검은 형상이 카펫 위에 서 있는 모습. 형상의 꼭대기에는 기둥 꼭대기의 기둥 머리처럼 조각한 가면 같은 어둡고 심각한 표정의 얼굴이 놓여 있었다. 리드 부인은 벽난로 옆 늘 앉는 자기 자리에 있었다. 그녀가 나에게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내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돌처럼 서 있는 낯선 사람에게 나를 소개했다. 이 아이가 내가 말한 그 아이입니다. 그렇다. 그 검은 기둥은 바로 남자 어른이었다.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덥수룩한 눈썹 아래에서 반짝이는 잿빛 눈을 가진 그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꼼꼼히 살펴보며 근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구가 작군요. 몇 살이죠? 열 살이에요. 그렇게나 그가 못 믿겠다는 투로 말했다. 그 후 그는 몇 분 동안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마침내 그가 나에게 말했다. 이름은 제이네어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올려다보았다. 나에게 그는 키가 큰 신사 같았다. 그때의 나는 아주 작았으니까. 이목구비는 크고 그의 외모의 모든 것이 거칠고 엄해 보였다. 흠 제이네요. 넌 착한 아이인가? 내 작은 세상이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 이 질문에 긍정으로 답을 할 수 없어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리드 부인이 고개를 가로져 내 대신 대답을 하더니 곧 덧붙였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더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브로클 허스트 씨.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 유감스럽군요. 아이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는 몸을 몸을 굽혀 리드 부인 앞에 놓인 안락의자에 앉았다. 이쪽으로 오거라. 그가 말했다. 나는 카펫을 가로질러 갔다. 그는 나를 자기 앞에 단정하고 똑바르게 세웠다. 눈높이가 같아지자 엄청난 코 엄청난 입 그리고 눈에 띄는 커다란 이빨과 함께 어마어마한 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행실 나쁜 아이만큼 마음 아프게 하는 건 없단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특히 어린 여자 아이라면 더 그렇지. 넌 못된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니? 지옥에 갑니다. 틀에 박힌 대답을 했다. 지옥은 어떤 곳이지 말해줄 수 있겠니? 불 구덩이요? 그럼 넌 그 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타고 싶으니? 아니요. 그걸 피하려면 넌 어떻게 해야 하지? 잠시 생각한 후에 한 내 대답은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 건강을 잘 유지해서 안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지? 너보다 어린 아이들도 매일 죽는데 어젠가 그젠가는 다섯 살 된 어린애를 땅에 묻었다. 아주 착한 아이라 그 애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 가 있지. 내가 지금 불려 불려 간다면 너에 대해 똑같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두려워 해야 해. 그의 의구심을 불식시켜줄 수 없는 나는 다만 카페 뒤에 놓여있는 그의 큰 발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저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이 가슴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바란다. 그리고 너의 훌륭한 후원자께 늘 불편함을 끼쳐드린 걸 반성하기 바라고. 후원자? 후원자라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모두들 리드 부인을 내 후원자라고 하지. 그렇다면 후원자는 불쾌한 존재인 거네. 아침과 밤에 기도는 하니? 신문관이 계속했다. 네. 성경은 읽고 가끔요.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좋아하니? 저는 요한계시록이 좋고요. 다니엘서 그리고 창세기와 사무엘서 추레국기는 조금요. 열한기와 역대기 욕기 요나서는 몇 부분만 좋아하고요. 그럼 시편은 좋아하겠지? 아니요? 아니라고? 놀랍구나. 난 너보다 어린 아들이 있다. 그 아인 시편 여섯 편을 외우고 있지. 그 애는 생강과자를 먹겠니? 아니면 시편 한 구절을 배우겠니? 하면 오 시편이요. 천사들은 시편을 노래해요. 하고 말하지. 그 애는 전 하늘 아래 이 세상에서 천사가 되고 싶어요. 한다. 그럼 그 애는 그 어린 신심의 보상으로 두 개의 과자를 받지. 시편은 흥미없어요. 내가 말했다. 그게 내가 나쁜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야. 그리고 넌 그걸 바꾸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해야 해. 깨끗한 새것을 주십시오라고. 돌같은 마음을 가져가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말이다.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려는데 리드부인이 끼어들어 내게 앉으라고 하더니 대화를 이어갔다. 브로클 허스트씨 3주 전에 보내드린 편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에는 제가 바라는 성격과 기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로우드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교장과 선생들이 이 아이의 최대 결점인 남을 속이는 버릇을 엄하게 감독해 주기 바랍니다. 제인 제인 너도 들었지? 그러니 브로클 허스트씨를 속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거라. 난 정말이지 리드부인이 무섭고 정말로 싫었다. 나에게 잔인하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녀의 타고난 본성이었다. 그녀 앞에서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조심해서 복종을 하든 그녀 맘에 들게 하려고 얼마나 필사적이었든 상관없이 그 수고와 노력은 늘 거절당했고 보답은 방금 전과 같은 말로 돌아왔다. 낯선 사람 앞에서 한 그녀의 비난은 내 마음을 갈라놓았다. 그녀가 강제로 떠밀어 넣을 새로운 내 삶에서도 이미 그녀는 희망을 깨끗이 걷어내고 있음을 나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내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내가 앞으로 걸어갈 새로운 길에 혐오와 모린정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느껴졌다. 브로클 허스트씨의 눈에 교활하고 유해한 아이로 바뀌어 인식되고 있는 나를 보았지만 그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이지 아무런 방법이 없어. 흐느낌을 억제하면서 나의 무력한 고통의 증거인 흐르는 눈물을 급히 닦았다. 남을 속이는 버릇은 아이한테는 참으로 끔찍한 단점입니다. 브로클 허스트씨가 말했다.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거짓말 장이들은 모두 불과 유황이 활활 타는 구렁텅이에서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저 애를 잘 감독 하겠습니다. 리드부인 템플 선생과 다른 선생들에게 제가 말해놓 겠습니다. 아이 상황에 알맞은 방법으로 훈육되길 바랍니다. 나의 후원자라는 사람이 계속했다. 쓸모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말이죠. 그리고 방학에는 항상 로우드에서 지내도록 허락해 주시고요.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부인. 브로클 허스트 씨가 답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로우드 학생들에게 특히 어울리는 덕목이지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겸손함을 함양시키기 위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자만심을 억제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기쁘게도 제가 성공했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저희 둘째 딸 어거스타가 엄마와 함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 사랑하는 아빠 로우드의 여학생들은 모두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고 검소해 보여요. 귀 뒤로 빗어넘긴 머리랑 긴 앞치마 그리고 겉옷에 달린 린넨 주머니 거의 가난한 집아이들 같았어요. 하더니 그리고 다들 실크옷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듯이 제 것과 엄마 드레스를 쳐다봤어요. 제 마음에 꼭 드는군요. 영국 전역을 다 뒤진다 해도 로우드보다 더 제이네어에게 딱 맞는 학교는 찾을 수 없겠어요. 친애하는 브로클 허스테시 저는 모든 것에 일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후인 일관성은 기독교인의 첫째가는 의무입니다. 우리 로우드 학교는 체제와 연관된 모든 방면에서 일관성을 지켜왔습니다. 소박한 식사, 수소한 복장, 간소한 기숙사, 강인하고 활동적인 생활태도, 바로 이런 것들이 교내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주 흡족하군요. 그렇다면 이제 아이를 로우드 학생으로 받아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의 처지와 앞날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으리라 믿어도 되겠지요? 부인, 믿어도 좋습니다. 선택된 꽃과 나무들만이 커가는 묘목장에 이 아이도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 스스로도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무한한한 특혜에 대해 감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아이를 학교로 보내겠습니다. 솔직히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점점 벅차게 느껴지고 있어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브로클 허스트씨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부인 그럼 좋은 아침 시간 보내십시오. 한두 주일 후에 저는 브로클 허스트홀에 돌아갈 겁니다. 그 전에는 제 각별한 친구인 부주교가 붙잡고 안 놓아줄 것 같아서요. 아이를 입학시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템플 선생님에게 새 학생이 갈 거라고 통지해 놓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브로클 허스트씨 부인과 브로클 허스트 양에게 안부 전해주시고 어거스타와 테오도르 그리고 브로튼 브로클 허스트씨 에게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인. 얘야 이건 어린이 지침서라는 책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거라. 특히 거짓말과 속임수에 빠져있었던 못된 아이 마사 쥐의 끔찍하고 갑작스런 죽음이 나오는 부분을 특히 주위에서 읽도록 해라. 이 말을 하면서 브로클 허스트씨는 표지에 꿰맺어있는 얇은 책자를 내 손에 놓고 마찰을 불러 떠났다. 리드 부인과 나만 남았다. 침묵 속에 몇 분이 흘렀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나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당시 리드 부인은 서른 여섯 살이나 일곱 살쯤 되었던 것 같다. 그녀의 체격은 건장했다. 각진 어깨와 강인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키가 그리 크지 않았고 살이 쪘지만 비만은 아니었다. 얼굴이 다소 크고 아래턱이 단단하게 잘 발달했다. 이마는 좁고 턱은 넓고 돌출되어 있었다. 입과 코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가느다란 눈썹 아래에는 동정심이란 전혀 없어 보이는 눈이 가물가물 희미한 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검고 탁했으며 머리카락은 옅은 황갈색이었다. 쇠종처럼 건강한 체질로 그녀 근처에는 어떤 질병도 얼씽거리지 못했다. 그녀는 빈틈없고 영리한 살림꾼이어서 하인들과 소작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오직 그녀의 아이들만이 가끔 엄마의 권위를 무시하며 비웃고 깔볼 뿐이었다. 그녀는 옷을 잘 차려 입었고 멋진 옷을 돋보이게 만드는 풍채와 자태를 가지고 있었다. 리드 부인의 안락의자에서 몇 야드 떨어져 낮은 걸상에 앉아있던 나는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내 손에는 나에게 경고라도 하는 것처럼 주의깊게 읽으라고 했던 거짓말장애의 갑작스런 죽음 이야기를 담은 소책자가 들려있었다. 방금 전 일어났던 일과 리드 부인이 나에 관해 브로클 허스트씨에게 했던 말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대화의 모든 취지가 새삼스러워지고 아주 생생해지면서 내 마음을 콕콕 찌르고 있었다. 조금 전에 똑똑히 들었던 만큼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금 날카로운 고통으로 느껴지며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이 내 마음속을 휘져놓았다. 리드 부인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 눈길이 내 눈에 고정되자 민첩하게 움직이던 그녀의 손가락이 허공에 멈췄다. 이 방에서 나가거라 육아실로 돌아가 그녀의 명령이었다. 짜증을 억누르면서 과격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내 표정 아니면 뭔가가 그녀를 불쾌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나는 일어나서 문까지 갔다가 돌아서서 방을 가로질러 창가 쪽 그녀 가까이 다가갔다. 말을 해 해야만 해 나는 심하게 짓밟혔고 반드시 돌려놓아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나의 적대자에게 복수를 한다는 거지? 나는 모든 에너지를 모아 직설적으로 그녀에게 쏟아부었다. 나는 남을 속이지 않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면 외숙모를 사랑한다고 해야겠죠. 하지만 분명히 밝히는데 난 외숙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존 리드만 빼고 나는 세상에서 외숙모가 제일 싫어요. 그리고 거짓말 장의에 대한 이 책 외숙모 딸 조지아나 에게 주시죠. 거짓말 하는 애는 그 애이지 내가 아니니까요. 리드 부인의 손이 바느질감 위에서 꼼짝도 않고 정지해 있었다. 얼음 처럼 차가운 그녀의 싸늘한 눈길이 내 눈에 머물렀다. 더 할 말이 있니? 아이가 아니라 어른을 상대하고 있는 듯한 말투로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눈빛과 그 목소리가 내 안의 모든 반감을 휘저어 놓았다. 걷잡을 수 없는 흥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떨면서 나는 말을 이었다. 외숙모가 나와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게 기쁘네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다시는 외숙모라 부르지 않을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나는 다시는 보러 오지 않을 거고요. 누가 나에게 외숙모는 어땠냐고 나를 어떻게 대해주었냐고 묻는다면 생각만 해도 메스꺼워진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외숙모가 나를 비참할 정도로 잔인하게 대했다고 얘기해 줄 거예요.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제이네요. 어떻게 감히요? 리드 부인 어떻게 감히 그게 진실이니까요. 외숙모는 내가 감정이 없는 줄 알죠. 그리고 사랑이나 호의 같은 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외숙모한테는 동정심도 없어요. 외숙모가 나를 붉은 방에 어떻게 밀어넣었는지 얼마나 거칠고 강압적으로 쳐박아 감금해버렸는지 난 죽는 날까지 기억할 거예요. 극도의 공포와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용서해주세요. 리드 외숙모 용서해주세요. 울부짖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받았던 그 고통의 징벌은 외숙모의 못된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때리고 쓰러뜨려서 받은 거라고요. 누구든지 내게 물어보면 난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해줄 거예요. 사람들은 외숙모를 착한 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못되고 냉혹한 사람이죠. 외숙모야말로 남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너의 사랑이 나의 것과 같다면 그 어스름의 시간은 얼마나 축복일까. 일찍이 꾸었던 우리의 꿈을 반환하고 후회스런 과거로부터 돌아오는 시간. 너의 사랑이 나의 것과 같다면 너의 갈망 고통까지도 그 얼마나 그 얼마나 열정적일까. 부드러운 황혼 감미로운 달빛을 위해 그 시간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나 자주 너의 품에 안겨 내 검은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지. 그리고 마음 깊이 느꼈어. 변화하는 눈빛은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오늘은 샬롯 브론트의 스탠자 중 4, 5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